일정 밀리면 복살당한다. 안녕하세요. 팀 청산가리입니다. 저희가 만든 푸더라테아는 2D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 순진한 아기노루가 별을 보고 반의 주변의 만류에도 무릅쓰고 별을 보러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락테아의 뜻은 라틴어로 은하수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노루가 별이 되고 마는 기극적인 이야기이지만 동화적인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의 충고를 듣지 않고 행동하여 해를 잇는 노루를 통해 헛된 꿈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 필요할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 노루가 별을 만나는 장면의 연출은 정말 많이 고민했고 작업 과정에서도 여러 번의 수정을 고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다 등장인물들이 공물이어서 원동화 작업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준 우리 친원에게 고맙네요. 이상 팀 청산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